대형석 콩장인 선수와 중앙지옥 선수 간의 대결이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이 두 선수의 대결은 진짜 뒷심의 끝을 보여준 두 선수예요. 동원공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! 대형석 콩장인! 이렇게 되면 대형석 콩장인 선수가 첫 번째 세트 가져가면서 분위기 완전 대석장이에요. 2대0을 앞서가고 있는 대형석 콩장인 선수! 프라임머신! 이제 사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할 수 있죠. 그리고 상대방이 쓰는 이 고블린톤도 예상을 하고 있었을 텐데. 좋은 소리가 나왔습니다. 쓱 올라가는데. 그리고 프라임머신의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. 이게 어떻게 될냐고 동갑아버레인에 둘이 같이. 프라임머신을 써주는 게 또. 준비를 했으니까 쓰는 거잖아요. 칼 한번 휘둘러가지고. 여기서 한번 써주세요. 한번 써주세요거든요 이거. 그리고 프라임머신이 빨리 정리가 안 되면 이거 타워주를 내면 또 좋아요. 프라임머신 데미지가 이거 진짜 상당히 강력해요. 아프고. 이거 난리 났습니다.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. 프라임머신이 프린세스와 다트고블린을 다 정리하면서 들어가는 또. 영구름도 치워들어 가니까. 연결의 태포를 완전 다 뺏어오고 있습니다. 어차피 거기 때릴 거 알고. 나를 왼쪽으로 노리고. 다시 한번. 다시 한번 당겨주시면서. 아 디미씨 너무 세요. 너무 세요. 너무 세게 들어갔습니다. 아 마무리냅니다. 이야 진짜 이 선수는. 형들 저 지나갑니다. 프라임머신. 저 심장 저 올라갑니다. 프라임머신 타고 가요. 아 진짜. 플라임머신 타고 런던 가겠어요? 진짜 가겠어요. 엄청난데요. 너무 세요. ieten요. 너무 세요. 너무 세요. Like. 그래서 dimin요. 또. 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